지냈던 얘기였는데요 자 그러면 방탄소년단 불타오른의 뮤직비디오 현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? 예 고고스윙 지금 여기는 불타오른의 뮤직비디오 현장입니다 용서 줄게요 그냥 한 번만 나갈게요 하늘에서 막 불타는 비행기가 날아다닐 거예요 불타는 자동차가 날아다니고 부산 집도 막 움직이고 엄청난... 못 가죠? 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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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댐프까지도 안 했는데 뭐가 이렇게 힘들어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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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비로 사오요고. 힘들어요. 힘들어. 나갈 거 이제. 대형이 죽어가. 대형이 죽어가. 대형이 죽어가. 대형이 죽어가. 대형이 죽어가. 우리가 데인저랑. 러브는 데인저랑. 이 안무가 지저만 왔어요. 맨 뒤에. 맨 뒤에 30초만 쳐도. 데인저랑. 너무 나는데. 무슨 의미야. 러브는 데인저랑. 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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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 KBS